안녕하세요 쿠고입니다 오늘 뭐 샀니? What is you buy today? 2019년 10월 첫번째 택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짜잔 저 멀리 영국에서 온 택배인데요 열어볼까요? 예상보다는 좀 일찍 도착을 해 가지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자 조심스럽게 으이치 네 포장은 뭐 네 깔끔하게 내놨구요 네 네 요 녀석 음 요 녀석 하나 하고 네 데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녀석인데 네 요 녀석이 네 그래서 박스는 네 그쪽으로 가 있어 네 좀 네 요 녀석이 그 다음에 데칼 2개 그 다음에 네 주말판 미그21 네 요거 이렇게 해서 키트 2개 하고 데칼 2개 구입을 했구요 데칼은 네 스텐실데이깔 1대7이하고 1대48 네 요것도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하겠구요 그 다음에 요거 다들 아실거고 요거 네 제가 좀 기다렸던 키트인데 음 음 음 네 여기도 또 배송중에 네 파손이 되어있죠 눌려서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또 제가 키트를 살펴보고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캐노피 부품이 네 두개가 떨어져 있고 네 이렇게 해서 키트 두개 하고 데칼 요렇게 구입을 했네요 네 무사히 도착을 했구요 어 다음 택배가 올 때까지 안녕